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1월에 출구된 2020년식 기아 더 뉴레이 1.0 가솔린 스탠다드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9,027km 판매금액 110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20년 1월 23일 출구 2020년식 주행거리 19,027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처제로 되어 있구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처제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23일에 출구됐으니까 2025년 내년 1월까지는 엔진 미션에 한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단순수리 없음 사고 없음에서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노유 없고 냉각순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우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상태는 엄청 좋을거에요. 앞좌석, 아,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후방센서 장착되어 있구요. 앞좌석, 뒷좌석. 진짜 깨끗하죠? 우선 주행거리가 짧다는거는 그만큼 조금 안잡고 조금 사용했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가 엄청 깨끗할 수 밖에 없어요. 블랙박스, 핸들 리모컨, 주행거리 19,036km, 버튼 시동 스마트기,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미끄럼 방지, 열선 시트. 보시면 이제 트렁크에도 뭐 짐 넣고 내린 그런 흔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깨끗하구요. 엔진룸, 타이어도 거의 새것 같고, 휠은 살짝 기스가 있긴 하네요. 네, 이거는 뭐 얼마 안하니까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교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1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 뉴레이 1.0 가솔린 스탠다드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9,027km, 보시면 스마트키, 그리고 열선 시트,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은 다 장착이 되어 있구요. 후방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1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